세계로 뻗어나가는 생방송 뮤직뱅!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형원씨 뮤직뱅크가 KBS 월드를 통해 100개국에 방송되고 있답니다 물론이죠 저도 해외에서 뮤직뱅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뮤직뱅크에서 상반기 결산을 맞이해서 해외 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생방송 뮤직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얼마전에 저희가 콘서트를 했던 일본이네요 저희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KRO의 안무는 든보에게 춤 참 멋있는데요 어떤 팬들을 위해 손오빠가 춤을 보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노래 불러주십시오 둘, 셋! 너에게만 얼른, 얼른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오예! 멋있네요 몬스타엑스의 귀여운 모습도 보고 싶어요 애교 많은 주원오빠의 샤샤샤와 애교 없는 손오빠의 샤샤샤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주원씨! 주원씨! 저는요? 지금 만나면 샤샤샤샤 몬스타엑스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마지막 굿바이 무대인데 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시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의 섹시함을 선보일 몬스타엑스의 무대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